밤 호박 밤 호박 밤 호박 밤 호박과 밤 호박 옹골진 맷돌 호박 6월 17일 토기 좀 올라왔군요 토기 좀 올라왔어요 토기 좀 올라왔습니다 6월 17일 날 오늘 6월 28일이죠 밤골 맛 맷돌 호박 맷돌 호박 밤 호박 밤 호박 밤 호박 예 예 예 풍성한 수확을 한번 기대해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!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